이번 주에 좀 연습하면서 깨달은 바가 좀 있어서 저는 아직 많이 실수하고 좀 익숙한데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에요. 아 그래요? 오늘 마지막 하고 귀찮은데 끝내고 싶어요.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에요. 어떤 용도로 하셨을까요? 아 연구는 아니고 괜히 이거를 더 어렵게 생각을 해서 괜히 막 기초를 안 하고 너무 표현 쪽만 신경을 썼던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을 지켜서 최대한 초보니까 기초부터 하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안정된 감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제 생각에는 근데 오히려 조금 느려졌을 거 같기도 해요. 더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내려고요. 바른 조금 하시다가 또 치면 되는 거니까 몇 년 후에 근데 사실 끝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 끝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럼 일단 해볼게요. 쭉 해볼게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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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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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이어서 가시기가 편해요. 단순히 소리톤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자체도 여기까지 가봐봐 여기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지르진 않으시잖아요. 처음에는 안 지르죠. 그래도 저는 왼손보단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리고 뒤에도 그렇고 왼손보다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얘를 줄이시든가 조금은 얘를 키워서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서 소리 조절을 하고 앞에 거랑 붙이고 속도 내고 그렇게 가셔도 되니까 여기부터 양손을 잡아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오늘 아직 페달이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못 가는 느낌이에요. 그랬어요. 중간까지 하다가 어 잠깐만 나 페달 이상하게 가려는데 뭔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도약 잘해야지 잘 착지해야지 근데 엄지 찍으면 안 되고 오른손 소리 빠지면 안 되고 막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중간에 들어갈 것도 없고 막 그랬어요. 베이스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페달만 조금 교정이 되면 여기는 안정을 다시 차보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는 어땠어요? 나름대로 이렇게 줄이면서 들어가려고는 했는데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잘 안되더라고요. 이 첫음을 치고 나서 첫음을 치고 제가 약간 잡았잖아요. 첫음을 치고 제가 약간 잡았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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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뒤에 나와서 좀 더 화날 것 같아요. 이게 힘이 빠져서 그런지 4개를 다 똑같이 치시더라고요. 사실 그런 units 해요. 일부 1분 gone. 의도한 거는 거 절대 아니에요. 아 그렇지? 단계별로 나와서 좀 했는데 오른손이 스포츠 2분에 잘의 즉어сь upset. 이런 부분들을 항상 크게크게 가려고 하시는 거죠? 그다음에 ah 너무 좋아요. 여기 커졌다 하는 것도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 그거 잘해주셨고 저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건 이를 너무 버리듯이 툭 끊으셔가지고 표현을 보는 노래 sehr 이 정도만 가시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데를 너무 단호하게 끊어져서 혹시 이것도 의도가 있으신 걸까요? 그냥 스토카토라서 스토카토를 했을 뿐이에요. 스토카토를 얄밉게 끊기보다는 딱 이 정도. 그리고 얘는 이온줄 끝에 달려있는 스토카토들이어서 빠지듯이. 그래서 너무 저기를 얄밉게 이거보다 여기는 어떠세요? 아직은 조금 손에 붙고는 있는데 아직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묶어먹고 하는 거 좀 보실까요? 그거를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좀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여기도 연습했을 때는 이것보다 그래도 나아야 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래도 톡 같은 건 어떤 것 같지 않나요? 얘를 최대한 여기가 뭉개지면 좀. 이런데 거기가 잘면은. 그쵸. 그러면 약간 그때부터는 불안해지고 뒤에 거 빠지고 그러셨거든요. 신경으로 써야 되는 거는 이렇게. 가운데 부분을 좀 더 채우려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틀렸지만 이 정도 안정성이라면 저는 그냥 행복함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럼 이쯤 마무리하는 건데. 네. 안녕. 잘 보내. 안녕. 그 다음에 월광. 네. 악본은 끝까지 다 보셨어요? 완전 못 봤어요. 아마 다음번에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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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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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얼마 안 나오네요 혼자서도 이제는 어느정도의 흐름은 다 잘 파악해서 보시는것 같고 저랑 이제 모셔야 될거는 내성이 아예 노래를 안 하진 않는데 자기조림이 좀 강해요 얘만 자꾸 노래의 흐름을 벗어내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요? 그리고 뭔가 오른손의 멜로디가 여운을 가고 음을 끌려고 하는 데가 방해예요. 그런 것들이 조금 오늘 저랑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첫 부분도 너무 갑자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. 묵직하고 차분한 곡이어서 충분히 여기서 마음을 가다듬고 여기 손목으로 호흡하시고 그래서 저는 첫 음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에요. 근데 첫 음 부터 위에 걸음이라는 곡이거든요. 속도를 서서히 조금 내가 원하는 템프로 가셔도 되니까 첫 음은 조금 여운을 더 느끼고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4개가 지금 바뀌잖아요. 여기는 좀 더 우로존에 울렁거름이 다 4개가 달랐으면 좋겠는 부분이라서 각자 색깔을 좀 생각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보내주고 여기서 살짝 조금 자제하면서 뒤에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게 뒤쪽에 한 번 더 나와요. 그래서 여기 아직 안 보실 거예요. 여기가 다 4개가 반면 코드가 다 하죠. 그래서 이 4개의 진행을 다 좀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거든요. 일단 여기가 저도 여기 칠 때 훨씬 더 이쪽을 많이 기울여야 되거든요. 구도 잡을 때 계속 여기서 치시면 저는 불편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. 네 맞아요. 이 부분에 솔, 라 갈 때 음이 올라가니까 같이 조금 크랙션도 가고 하는 거 좀 들리실까요? 많이는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얘를 다 똑같이 치셔거든요. 멜로디가 상승되는 거 조금 더 음가가 긴 거에 따라서 저는 계속 같이 변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올라가니까 크레슨도 같이 채워지고 근데 바로 여기 왔다가 딱 떨어지면 안 되죠. 여기까지 계산해서 좀 가가지고 네. 이 세 개가 전부 똑같이 들려요. 맞아요. 키는 저도 똑같은 거 같아요. 소울을 조금만 길게 빼시고 마지막 음에서 살짝 더 준비하고 네. 뭔가 이렇게 맞아요.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렇죠. 네. 네.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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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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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너무 좋아요. 왼손이 다 잘 나오셨는데 그걸 다시 오른손이 받아야 되는데 파가 빠지면 안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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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부터 과장을 하긴 했거든요. 내성이 계속 변하는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화가 저는 받아서 이게 너무 확 떨어지게 들릴 수 있거든요. 확 빠지는 것처럼. 그 다음 뒤쪽 여기가 크레센도 해서 가다가 너무 일찍도 아직은 좀 울퉁불퉁한 악상인 것 같아요. 생각하시면서 까지 올렸잖아요.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 줄이지 말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얘는 이쪽에서 크레센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줄이지 말고 그쵸 여기까지 와서 차례대로 또 줄여야 돼요. 그래서 그걸 계산하시면 낫지 않을까? 훨씬 많이 아껴야 돼요. 갈 길이 멀어요. 내성 더 눌러주시면 좋아요. 아니요. 이게 커져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이렇게 떠 있어요. 까지 갈 것인거겠네요. 그냥 더 눌러서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를 가운데드로 가운데드로 좀 더 이거를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. 생각보다 했는데 잘 안 들리는다봐요. 여기가 오늘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아직은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것 같은데 마지막에 빠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빠져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세요. 여기서도 저는 띄우듯이 갔어요. 여기서도 저는 띄우듯이 갔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밀고 여기도 다다다다 넘겨줘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을 보시는 면 추천될 것 같아요. 슈퍼르트를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일단 페달이 앞에는 제한적으로 들어갈 거예요. 이 부분에서, 이게 좀, 얘를 치고 나서 릴렉스하고 들어간다는. 호염를 따로 해주셔야 되고, 리드는 얘요.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얘가 스탑 같은 것처럼, 이거 아니고. 페달 없이 봐도, 이거 아니고. 너무도 눌러서. 이 같은 부분이 연달아서 눈동이처럼 불어났다가 다시 꺾이고, 다시 꺾이고, 이게 반복이거든요. 그것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어렵진 않은데 화염도 둬야겠어요.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데. 이게 자리만 바꿔도, 엄청 힘 받는 거 달라져요.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얘는. 윗소리 살려서.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. 짧게. 그래서 쟤랑 얘랑은 좀 다른. 그 뒤에는.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는 거에요. 이렇게 하는 거에요. 알겠습니다.